박정우의 핫스팟 수요일 순서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새해 첫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는데 제가 밝게 또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도 어제 많이 충격을 받으셨죠? 네 어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실제 너무 걱정도 되고요 실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목을 이재명 대표께서 공격당하는 장면이 TV에 나와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안규백 의원실에 제가 국방위와 관련돼서 최근에 신원식 장관 논란이 많잖아요 정신교제? 그래서 좀 열어야 되는데 그런 상의를 하는 중에 이걸 소식을 접하고 안규백 의원님이나 전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죠 빨리 좀 쾌차를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표님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걸 아주 너무 심각하게 보고 어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에 간식문도 세웠죠 그래서 오늘은 비상 의총이 10시 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죠 비상 의총 오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저희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현장 또 분석 생중계를 10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 뇌경정맥 이곳에 혈관 손상에 있어서 혈관 재건수를 받았고 또 혈전이 많이 있어서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게 권철승 대변인이 어제 설명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목은 생명선이잖아요 여기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조금만 잘못 들어갔으면 동맥을 건드렸으면 사실은 너무 위험한 사항이었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사항에서도 동맥을 건들지 않고 정맥이 손상된 것은 오히려 하늘이 돕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식도 회복을 한 상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경찰이 배치가 돼 있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경호가 왜 제대로 되지 못했느냐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구급차가 달려오는데 23분이나 걸렸다 여러 가지로 좀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대로 응급처치가 되겠느냐 많은 분들이 저희 오마이티비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댓글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빨리 응급차가 안 왔냐 여러 가지 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수술은 잘 끝났다라고 하니까 빨리 회복하는 일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경호 문제를 이제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표께서 이렇게 행동할 때는 좀 경호를 강화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소홀하죠 지금 경찰 경호를 지원받기도 어렵고 또 자체 경호원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 경호를 쓰든 또는 행사장 같은 데는 경찰에 많은 모인 지역에서는 경찰 경호를 좀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항상 만약의 경호를 대비해서 앰뷸런스라든가 구급차를 대기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꼭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그런 전망대라든가 이런 외진 지역은 더 그럴 것 같고요 어제 정맥이 손상이 돼서 그렇지 사실 동맥이 만약에 절단이 됐다든가 문제가 됐으면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었는데 천만다행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보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또 경찰이 진술을 했더라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또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철저한 수사 또 범행 동기가 밝혀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일각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뭔지 동기가 뭔지 또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되는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과 특히 검찰에서는 야당 대표 탄압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좀 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걸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배우가 있는지 또는 배우가 없다면 본인과 아마 공유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이트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든가 또는 왜냐하면 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20일 전부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가까이에 자꾸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 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왕관모자에 나는 이재명이다 그런 것들을 해서 마치 지지자인 척 이렇게 관심을 또 왕관 같은 것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용지에도 총선승리 200석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칼을 감추어도 글자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찌르는 이런 지점도 엄청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경호라든가 안전 문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인 지역에서의 안전 문제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철저한 대비책 예방책이 필요하다 또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또 충격적인 게 이 사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비어가 퍼지는 이 모습도 참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칼로 자작극을 펼쳤다 이런 주장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제기가 되든가 어제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했던 행사 한동훈 위원장이 말리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일부 거기 대전 신년 인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쇼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있어서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지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상관없는 그런 얘기지만 그런 목소리까지 행사장에서 나왔다 이런 걸 좀 보면은 글쎄요 참 지금 그렇게 자작극이다 아니면 쇼다 이런 얘기를 할 때인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피습이 되고 사경을 헤맬 때 먼저 건강 안전을 걱정해 줘야 됩니다 사고 당하신 분이 안전해야 될 텐데 걱정이 인간의 인지상정인 거고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인 거죠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이것은 자작극이다 또는 여러 가지 쇼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 인간의 길 거부한다고 봐야 돼요 인간의 도리는 사람의 도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보니까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 수술하고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서두에서는 대전 가서 민주주의의 도전이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피습당한 거에서 비난하면서도 그 이어서 보니까 축배제의 같은 걸 하고 과전에 건배제의하고 축배제의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오늘은 좀 생략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정치 리더의 도리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계획됐다고 계획대로 하고 그러면 앞에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와 이유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씁쓸했어요 사실은 사람이 늘 먼저잖아요 정치 또 사람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것도 사실은 그 가정이 다른 것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위한 세상 사람을 위한 나를 만들기 위한 그것인데 그런 것들이 태색이 되고 마치 정치적으로 또는 이런 걸 덮어 씌우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처사이고 눈사를 찌푸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어저께 원내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것은 일체 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억측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의료기관에서의 발표 내용과 대변인 공식 그거를 통해서만 일단은 하자 왜냐하면 사실 다 걱정하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 피습당한 분의 건강, 안전을 기원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인 거죠 여야 정치권도 일정이 수돕이 돼 있고 이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유불리를 또 따지고 있는 정치적 유불리를 얘기하는 이런 언론의 모습도 있던데 그럴 때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닌데 참 너무 안심한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쯤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60대 남성인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속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군정신전력교제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결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요 배포한 교제를 모두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실제 교제 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보면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제 속에 지도가 많이 있었는데 독도가 사라졌다 표기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군은 가장 큰 임무가 영토 수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거고 영토를 지키는 것인데 영토를 수호해야 될 군 장병을 교육하는 정신교제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토인 독도가 빠졌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실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담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것은 정신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을 국군 장병의 정신을 완전히 풀어 헤쳐놓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경로하고 장관한테 할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 경지를 하든가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빨리 조속히 열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 작성이 되고 또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정확히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위원회를 요구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해서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원식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것이고 국회에 나와서는 아직 입장을 밝힌 게 없어요 국방위원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3월에 자신의 SNS에 독도 영역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적었던 게 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신원식 장관의 이런 생각이 정신교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원식 장관은 지금 계속 친일적인 행동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신원식 장관 예전에 본인 말로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들이 많이 문제됐잖아요 대한제국이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보다 낫다고 생활이 보장할 수 있느냐 또는 이완용이가 그렇게 한 것은 이해 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완용을 옹호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 영웅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를 국회의원 때도 주장을 했고 장관이 되고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아주 부적격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한 3월 달에 SNS에 올렸는데 그때 제가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SNS에 올렸는데 국방위가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가서 한일 군사 강화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때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에서 하고 일본과의 군사력 강화는 그때 추진하고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님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그런 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군사력 강화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 생각도 비슷해요 그러한 것들을 국방위에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SNS에 올렸어요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국방위 유감 발언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 내용 중에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일관된 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없다 왜 독도는 우리 땅이고 실효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식구조에는 친일적인 사고가 너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신원식 장관이 장관 청문회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단호히 배격하고 분쟁 수역하는 일본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구차한 별명을 대는데 사실은 글이라는 것은 특히 페이스북에 쓰는 글 이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쓰잖아요 그러한 친일적인 사고가 녹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NS의 글 이 내용 이 내용과 둘째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군 정신교육 교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니까요 교재에는 과거사라든가 독도 문제는 확 빠지고 나중에 보면 독도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독도 그걸 언급을 해놨거든요 생각구 열도나 과거 정부에서는 정신교육 교재에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그렇게 기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로 썼는데 이번에 이런 거 싹둑 다 자르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군사 강화 이런 필요성만 얘기하고 또 영유권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으로 표기하고 하니까 이것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해이하게 만드는 거죠 정신력을 해이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요 지금 보면 신원식 장관의 문제 SNS 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까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고 이 독도 영유권 분쟁 지역 문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보고받고 질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이없어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원장님 의원님이 이걸 또 강하게 당회의에서 비판을 하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분노해서 신원식 장관에게 질책했다 너무 또 어이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은 질책을 해야 될 대상이 장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인 거죠 실제 대통령은 영토 수호의 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버젓이 이런 교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책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경로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친일 불종 외교의 그러한 정책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은 친일 일본 관계를 개선한답시고 모든 걸 양보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위험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어느 정부도 한 적 없는 이런 굴종 외교도 했고 또 일본 정부가 안 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홍보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 날 이 날에 일본과 군사훈련을 통해서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또 여러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성에서 동의를 일본에도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국방부가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친일 노선을 국방부가 같이 춤을 춘 것이 본질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윤 정권의 가치와 이념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국방부가 교제를 회수하고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다 그리고 예산도 문제예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게 4만 건 출판이 돼서 각 소대, 중대까지 다 배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만 부를 다 회수해서 폐기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국방위를 열어서 이런 것도 따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열리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대통령이 제일 관여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안보실장 주관으로 국방부, 국정원 또 이 안보기관들이 모여서 군 장병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지침이 갔는지 윤석열 정부가 일본 눈치 보고 과거사 이런 거는 다 빼라 녹돈은 분쟁수역 이렇게 기술해라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추진계획이 보고가 됐고 어떻게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박주민 수석부대표도 운영위도 개최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운영위까지 운영위 국방위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안을 꼭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년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2024년이 됐지만 어려운 민생, 고물가, 고금리 상황 언제, 글쎄요, 민생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년사 이렇게 봤을 때 작년 2년 동안의 반성과 또는 앞으로 방향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념 논쟁에 매몰이 돼 있다 보니까 민생 경제에는 많이 소홀했고 외면했던 모습도 보였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반 국가 세력에서 공산 전체주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마치 제거해야 되는 이런 걸로 보고 또 국회와는 협치를 강조를 본인이 침사에도 했는데 결국은 협치는 없었고 또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남북관계는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던 채널이 다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가고 있어서 안보 위협도 가중되고 있잖아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친일 굴종 외교를 통해서 국격이 땅에 떨어졌고 중국 관계를 소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취임사에 나와야 되는데 취임사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 반성이 없고 자화자찬으로 일관을 한 것이죠 자화자찬만 했다 작년에 있었던 강석 우총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정기조가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일부 국민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변하는 듯한 단언 선택이나 이념이라는 얘기를 또 그 당시에도 안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그렇다 보니까 달라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신년사에 또 관심이 갔죠 신년사에 신년사뿐만이 아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을까? 기자회견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켜봤는데 결국 뭐 일방적인 신년사였고 내용도 글쎄요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신년사 하면 신년사하고 기자들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식면에서도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불통이 올해도 계속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내용 면에서도 반성은 없고 자화자참만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년사에 보면 과관인 것이 그 내용 중에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념평 매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더 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죠 작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 문제라든가 특히 젠버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에 엄청나게 세계 여론들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에 대해서 문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고민의 결과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신년사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내놓지가 않은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카르텔 얘기했잖아요 아 카르텔 패거리 카르텔 패거리 카르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여기와 좀 맥을 같이 하는 이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념 또 이권 여기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에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변하지는 않고 또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패거리 카르텔 이권이나 인형 카르텔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다시 인형 논쟁을 시작하겠구나 다시 인형 논쟁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니 반공산주의 전체주의니 등등 이런 걸로 해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하면서 노조라든가 전 정부 또는 시민단체 이런 데 대해서 또 탄압을 또 하겠구나 야당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보면 이권 카르텔과 인형 카르텔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권 카르텔은 전형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이권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명품 빼기든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실 이전 간에 또 이권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그리고 인형 카르텔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친일 뭐 이런 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일 관련돼서 복도를 분쟁수역화 한다든가 그렇게 기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 그러면서도 검찰 카르텔 친융 카르텔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돈 낱말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없애야 되는 검찰 카르텔, 친융 카르텔, 이권 카르텔은 본인들에게 칼날을 대고 그런 걸 없애야 되는데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접설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기다가 대장동 55클럽 특검법 이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포보다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 10명 중 6, 7명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입장이 나온 거 보면 거부권 행사 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정말 달라졌다 신뢰할 만한 그런 정치를 한다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려면 당장 이 잣대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하고 55클럽 특검법 이것이 지난주 목요일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로 총부가 이번 주 중에 될 것 같은데 되게 되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공정과 상식 기치인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꼭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저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참 너무나 웃겨요 어제요 어제 국무회의가 올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였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는 오전에 계획되어 있는데 오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배경은 아마 특검법이 오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대통령실로 총부가 되면 오후에 이것을 제2호권을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회를 오후로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는 마치 짜고 치는 고도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알고 국회 의장과 국회 사무처에서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어제 송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 시간까지 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네 반상에도 이런 시간 조정은 충분한 이런 교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국가의 최고 의결 과정이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를 특검법 거부권 제2호권을 의결하기 위해서 첫 원래 들어서 첫 국무회의인데 이렇게 5으로 옮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좀 그래서 우승골이 된 것이고 또 한 번 우승골이 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그것을 언제 송부하느냐 사무처에서 문제인데 아마 4일이나 5일 목요일 금요일쯤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열리는 본회의가 1월 9일이지 않습니까 임시회의가 1월 9일 끝나고 나면 1월 달에는 본회의가 안 열릴 확률이 있어요 2월 달로 넘어가니까 1월 9일 날 어떻게든 국회에 이것을 다시 보내서 재의결이 되도록 의결되면 부결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야 본인들이 공천을 시작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급해서 자꾸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4일 5일 정도 언제 송부될지 모르겠지만 송부되면 아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재의결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을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여기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정부까지도 같이 방탄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방탄회의가 돼버리는 씁쓸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많은 거죠 임시 국무회까지 열어서 빠르게 이것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싶은 대통령실의 생각이 녹아 있을 것이다 국민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거부권을 빨리 행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다 무리한 일정 변경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어떻게든 1월 9일 날 그거를 국회에서 끝을 내야만이 본인들의 공천이 시작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천을 해서 공천에 탈락되면 특히 영남권 의원들을 많이 한동훈 위원장이 날리고 검사 출신들을 열치 않겠나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공천에서 그런 분들이 거부권 특검법에 대해서 나중에 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거를 계산해서 지금 정부가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송부가 되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냥 제2고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표결하는 걸로 그냥 끝인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당에서는 글쎄요 그것을 그냥 표결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권한쟁이 심판을 검토한다고 지난달에 홍익표 대표가 말씀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왜냐하면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해 충돌에 본인의 처에 대한 특검인데 본인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이해 충돌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권한쟁이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 있거든요 심판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권한쟁이 심판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당해서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일 것 같아요 지난번 홍익표 의원께서 대표께서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 제가 봐도 이것은 이해 충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쟁이 심판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꼼수로 대통령이 결제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또 의결하고 끝내는 방법도 국무총리가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를 쓸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면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저께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국무회의를 오전에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한다는 것이 그것도 신년척 국무회의인데 이것은 아마 특검법이 넘어올 걸 생각을 해서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언론에서 어저께 큰 이재명 대표 피격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덮였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섭설했어요 국무회의를 어떻게 연기하고 조종하고 연기하고 조종하면서까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빨리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특검법 빨리 해야 된다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대통령실의 빠른 거부권 행사 시사 결국은 국민에 맞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른바 국민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네요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거고 국회를 또 우습게 아는 그러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역대 정부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비리가 터졌을 때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친인척 문제라든가 처가 문제 장모 문제 이런 데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꽤 오랫동안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거기에 또 사진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 또 반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적 행보를 안 하게 된다면 국민적인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여론 이런 게 좀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있죠 잠시 김건희 여사 나와만 자꾸 이 특검법과 연계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돼서 여론이 약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물 밑에서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부 인사의 전원으로 들려온 게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 있다 창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환을 했으면 했다고 하든지 언제 반환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다고 하든지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실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탁범지법이라든가 법을 위배한 소지도 많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 이것도 국민들한테 의아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반환 창고가 있다 세상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구차한 별명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항상 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구차한 별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운영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의는 없었죠 없었죠 네 지금 그 이후에 국회가 열리지는 않았고 우리가 운영위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여당이 참가 안 하고 대통령실이 참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 제기는 했던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관계관들이 와서 질의를 통해서 그렇죠 입장을 듣고 싶은 거죠 아직 그런 것들을 몇 번 요구가 됐지만 여당이 운영에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읽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참 궁금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회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 이 일정을 제대로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 운영과 세금 집행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파리에서 있었던 재벌 총수들과 가진 전역자리 비용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라서 이걸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완전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네 황당 무게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술자리 비용이 어떻게 국가 안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술자리 비용과 국가 안보는 상관관계가 없고요 네 이런 말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되면 의혹만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술자리 비용 이런 것들 계산서만 공개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공개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고급 술을 마셨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또 혈세를 펑펑 낭비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생기는 것인데 뭐가 자신이 없어서 공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개가 안되는 거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계산한 거 맞냐 네 딴 데에서 이 술자리 비용 저녁자리 비용을 계산한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기 기업 총수들이 냈다 하면은 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냈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청탁금지법이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그렇게는 저는 안 보고 대통령이 가서 저녁 먹고 술 먹자고 했으면 대통령실에서 계산했을 확률은 많은데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죠 세금이 들어갔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그날 술 먹은 날 자체가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장 많이 뛰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더 우혹이 커지고 국민적으로도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또 우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가 뜻듯하지 못한지 안보라는 핑계로 밝히지 못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김건희 여사가 뜨뜻하고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거 신념 있으면 특검법 받아서 그것이 무혐의로 끝나면 얼마나 깨끗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가 조작 우혹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격을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외국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대통령 처가 주가 조작 우혹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 본인들이 뜨뜻하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거부하니까 범인은 누구겠습니까 그 말에 비춰본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히 떳떳하고 자신 있다고 하면 밝히면 되는 거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여러 사안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신원식 장관이 해명 입장을 냈네요 아 그래요 네 자신이 SNS에 올렸던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입장 자료를 내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신들이 우기고 있다는 의미로 기술한 거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변명이 구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깨끗이 사과하고 또 해야 되는데 변명이 구차한 겁니다 변명이 구차하다 그런 표현들이 네 아주 구차하잖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다 야욕 야욕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분쟁을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사실은 이 분쟁이라는 게 서로 시끄럽게 다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SNS에 신원식 장관이 남겼던 글에 보면 의원 시절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 독도를 사이에 두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분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다 지배하는데 독도는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력 강화는 적절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호랑이 새끼를 안방에 들어놓는 격이라고 북한 핵미사일 대비한답시고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다 보면 지금은 당당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나중에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하면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호랑이 새끼가 안방에 들어와서 커지잖아요 내 집 내놔라로 할 거 아니에요 독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경계하고 독도 사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독도가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독도 영역관 주장을 동의한 바가 없다 이거를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거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읽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이 해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그렇게 하고 생각이 그런 거는 더 큰 문제죠 한 채 우리 영토도 내줘서는 안 되고 지켜내야 되잖아요 또 그러한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거 생각은 생각이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은연중에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주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비상의총이 오늘 10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2024년이 밝았습니다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 빨리 KU 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또 많은 면에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또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마이티비하고 주블리 김병준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는 도전의 해로 봤습니다 정치 시작하고 비례대표를 했는데 이제 지역에 대한 남양주 을 도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도전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만 있다 통상 실패라고 도전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도전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가감히 도전하시고 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오마이티비와 주블리 김병준은 정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런 데 앞장설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